자, 잘 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페이스가 확 떨어져 버렸지? 좋습니다 1234만점 아직 밤이 늦진 않았는데 31,000원 있고요 아이템을 일단 구매해 주고 뭘 좀 더 업그레이드 해볼까? 29,000원 해정막 쿠키도 해보니까 이게 비싸지? 54,000원? 돈이 없네요 자, 능력 이거? 보너스 타임? 자, 그럼 젤리도 또 새로운 젤리 또 봐야죠? 레벨 29, 초코콘 젤리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짠! 다음에 뭐지? 푸티 퀸 젤리? 이거 그때 한번 본건데 색깔만 다시 칠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 2500원? 음 자, 다시 한번 야, 이제 이게 길어지니까 한번 실패하면 시간적인 그런 데미지가 엄청 큰데요 또 보내주신 것도 받고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와우 보내주신 것 때문에 또 선물 한 번 더 1,500원 1,500원 자, 이번에는 부스트가 뭐가 나올까? 짠! 코인 2배 코인 2배 이걸로는 아, 이거 아쉽네요 예, 이걸로는 도저히 지금 1234만점을 갈 수가 없어 예 다시 한번 예 추가 점수 15% 이게 지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34만점 야, 이게 완전히 이제 체력 싸움인데? 길어지니까? 아, 초코코는 확실하게 초코 색깔 있네 자, 날아다니는 애들을 잘 쫓아다녀서 자, 좀 더 성실하게 송실하게 비벼줘야 될 것 같아요 빵빵 50만점 그러고 보니까 한번 그 아까 전에 보너스 타임 놓쳤던 게 어차피 뭐 끝까지 가지도 못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놓쳐가지고 한 50만점은 최소 예 놓쳤겠죠 짠 100만점이 됐네 어, 점수가 좀 잘 올라가는 것 같다 자, 돈보다는 점수 쪽으로 아,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돼 일단 짜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딱 처음 그날 플레이를 시작했을 때 처음 예, 그때 끝내버려야 돼요 두 번, 세 번 되면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예, 점수 올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닌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어린 분들은 상관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예 자, 초반에 한 300만점까지 가지고 뿅 돈 말고 점수로 달란 말이야 점수로 짠, 짠, 짠 230만점 안 그래도 배경이 땅속인데 이 젤리까지 초콜릿색이니까 좀 우울한데 예, 바로 돈 되면 아, 여기 그 뿌티 젤리인가 예, 그걸로 바꿔야겠어요 자, 300만점이다 대가구 300만점 해적마 쿠키로 바뀐 다음에 굉장히 좀 그때가 제일 곱이네요 짠 좋았어 400만까지 가보자 여기서 150만 60만 70만 아, 74만 그렇지 아까랑 타이밍이 좀 다르네 저기서 한번 죽고 자, 니가 아, 지금 두번째 아, 지금 두번째 아, 지금 두번째 아, 지금 두번째 아, 지금 뭐지 자, 이거 뭐지 아, 지금 뭐지 저거 왔어 오, 어 자, 여기서 왕보너스 타임에서 500만점까지 가지고 아, 안 되려나 440만 440만 아, 안 되려나 140만 540만 640만 540만 640만 자, 모너스 타임 한 번 정도 조비맛 쿠키가 6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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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만 940만 자 여기서 이제 500만점까지 자 지금 점수 15% 플러스죠 자 이번에도 제발 포기하지마 자 옛날 노래 다 포기하지마가 생각나네요 닭고기 아줌마 분명히 눌렀는데 내가 지금 실수한게 아닌데 자 중간에 하나는 편집을 해야겠어요 너무 실패하는게 길어 자 다시한번 구매 구매 부스트 아 추가성 15% 자 다시한번 갑니다 아마 편집이 되겠네요 어 힘들어지는데 이제 자 지금이 편집 여러분들 보여드릴 때 편집해서 어떻게 편집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어 1234만점 세번째 도전입니다 자 목이 간다 슬슬 계속 실수를 하는 바람에 지금 업그레이드를 한 그런 이득을 지금 많이 못 느끼고 있어요 자 쉽게 끝날 것 같은 도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돈 돈도 중요하지 젤리가 모양이 초코렛 젤리가 초코콘 젤리 영 모양이 좀 구리구리하네요 facility 공찬 아 그런 데다 주면 어떻게 해 구석에다가 너무 그동안 쿠키를 너무 많이 했나? 좀 쉬어야 되나? 이게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걸 이제 되게 재밌게 하다가 너무 막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도전의식이나 목표의식 없이 매일 그냥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더 일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죠? 이든 게임이든 그럴 때는 좀 아예 그냥 안하고 하고 싶을 때까지 좀 쉬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짠 좋았어 좋았어 자 너무 점수 일단 보지 말고 일단은 플레이에만 좀 집중을 해야겠네요. 계속해서 실패했으니까 두 번이나 짠 짠 짠 자 잘 안되던 데가 대충 넘어와버렸나? 예 잘됐네. 아직까지 한번도 안 부딪혔죠? 점수 빠밤 빠밤빰빰빸빰발 빠밤 이현 자 밝게 짜 빠 Map 마빈 아 좀 이gang 아 야붓스 아 좀 히 하핵 아 ...힘들어 이제 요건 에 아, 좀 힘들어, 이제. 이거 한 판에 내 뿐이야. 자, 여기까지. 아, 저걸 바로 못 먹어주네. 다이렉트로. 에너지를 더 올려도 했구나. 에너지를 40까지 올리면 이걸 바로 죽지 않고 먹어줄 수 있을까? 400만점. 어차피 왕보너스 타임 제일 초반에 들어간 타이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체력을 40까지 올려야겠습니다. 돈 생기는 대로 최우선으로 타이밍이 이상했어. 자, 왕보너스 타임 자, 돈보다는 점수 쪽으로 많이 주세요. 자, 500만점 정도 여기서 될 것 같은데 496만점 496만점 500만점이 이제서야 예, 넘었고 자, 에너지 좀 먹었고 여기는 빠지는 데가 너무 많아. 아, 여기는 빠지는 데가 너무 많아. 자, 그러면은 그래도 뭐, 할 만큼 해줬고 너네들이 700만점까지만 가면 되는 거잖아. 700만점? 750만점? 예, 지금 점수 15% 더하기니까 자, 그러고 보니까 니들이 무슨 죄냐. 다 내가 눌러서 움직인 거지. 자, 어. 2, 3, 2, 3, 4, 3, 4, 5 와우 600만점 600만점 에옹 에잉 여기서 650까지 가겠죠? 160까지 갈라나? 아, 658 아, 죽었어. 그래요. 나쁘지 않다. 700만점 750만점까지 가주는거야 700만점 넘겼으니까 이번에는 드디어 아마도 1234만점 돌파가 가능할거 같은줄 알았더니 시작하자마자 저거 어이씨 오 오 700만점 넘겼죠 여기서 아까전에 막 쉽다고 제가 그러다가 본스타임이 또 나와주는구나 자 750만점 넘어갔고 800만점은 넘겨야지 800만점은 넘겨야지 오 오 여기서 가져가죠 예 34만점 34만점 자 제가 기준이죠 이쪽 위로는 1234만점 넘기신거고 이 아래는 아직 안되신 분들이 뒤에 있겠군요 예 자 그래요 지금은 좀 모자란거 같아요 아 지금 할수있는게 음 돌 모아서 체력 강화를 40까지 하고 이것도 다 하구요 그 다음에 해적막 쿠키도 업그레이드 해버리고 보물도 보물도 울트라 파워 무지개 샘을 좀 더 예 올리고 자 이렇게 해도 1500 도 어려울 것 같은데 1500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예 이거 해야죠 되는데까지는 좋습니다 예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예 신기록 1228만점 까지 하는걸로 하죠 자 이번에도 처음 처음에는 성공하고 예 111만점 성공한 다음에 어 몇번이야 두번 실패하고 세번째 결국은 사실 실패한거에요 1234만점 하지만 신기록 세운걸로 만족하고 다음 플레이에서 아주 업그레이드를 또 빵빵하게 해가지고 이 1234만점을 무참히 예 무너뜨려 주도록 하죠 자 좋습니다 예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게 플레이 했네요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구요 구독도 많이 해주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 래핑맨이었구요 다음편에서 만나죠 감사합니다 diri 어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로